괜찮습니다 진짜? 아무것도 안져도 돼? 응 이제 괜찮아 우와! 나이 어? 나이 야다 나한테 희미츠네 나이 희미츠 이름 육각 출신 미야기 자 오늘은 무슨 날인가요? 생일인가 싶어요 생일이죠 생일이죠 그날이죠 작년에 우리가 뭘 했죠? 영화관 하이 이어 여보 여보 그렇지 영화관 플렉스를 했는데 어 제가 지금 상황이 안 좋네 하하하하하 맞아 맞아 추석 겁나 오고 있네 자 옛날에 보다 뭐 못한 점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짜? 응 아무것도 안져도 돼? 응 하하하하 이번엔 진짜 뭐 코로나이기도 하고 맞아 유카가 아무것도 안준도 된다길래 응응 그냥 밥만 먹자길래 그래서 정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응 어 밥만 준비했긴 했는데 응 고마워 이어 괜찮지? 괜찮습니다 미안해 내가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서 잠시 일본 갔다 올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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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해 줄거야? 응 고마워 유카 밖에 없어 내가 보러줄게 응 나니 나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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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뭐 올해는 좀 이해해주고 하이 표정이 되게 안좋아보이긴 한다 왜? 아니야 아니야 아침부터 편집해서 그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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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괜찮아 생일선물 아무것도 안주는 남편은 어때? 하하하하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? 진짜 괜찮아 알았어 자 그러면 일단 생일을 한번 살짝 즐기러 가볼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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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래도 오빠가 조금의 생일을 준비했어 생일선물을 고마워 진짜? 어 눈 감고 있어 와봐 살짝 아 아 눈 감고 있어 와봐 별거 아닌데 하하하하 이렇게 아 하하하하 다이져브? 아하 네! 세, 하나! 에이! 에이, 무엇이냐? 누나, 한 번 바라봐! 우와! 우와! 우우워!!!! 후주, 괜찮아! 우와!!! 우와!!! 하아!! 야... 진짜 깜짝이야… 으아아아아악!!! 후주, 괜찮아! 자, 먼저! 에에에이! 한국사람박수, 뭐…? 에에...? 오빠가 좀 길게 편지를 썼지 너무 긴데? 응, 여러 번, 여러 번 너무 긴데? 잠시만, 이거 봐봐 아, 귀여워 뭔지 알아? 알지 엄청 맛있어, 진짜 세계에 1개가 없지 에? 네, 네, 네 귀여워 드레이크의 그 티셔츠는 절대 없지 아, 너무 금방 아, 너무 금방 아, 너무 금방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뭐 있어요 아, 정말? 아, 정말? 최고,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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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왜요? 아, 왜요? 아, 너무 금방 아, 정말 감사합니다 아, 정말? 넌 어떻게 생각할까요 at this point of time 아, 조금 늘릴게요 아, 조금 금방 아, 조금 아, 네 아, 아,álтр gazelle 너는 아, 이거 아, 네 아, 네 아, 네 아, 네 ». 에? 에? 에! 에? 어? 안게더니 에? 에? 아? 야! 아! 야! 야 봐~~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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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ract 5 Tä seven 보는 4 1 5 2 5 れば 1 hoor 1 1 2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. 정말 감사합니다. 이번에는 코로나였고 생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또 사랑을 드렸어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모두 인스타에도 여러가지 메시지나 스토리에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을 찍으면 우리가 정신이 없고 잘 놀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고 시간이 없어. 로하니가 그 놈의 새끼가 더 바보기 때문에 그 놈의 새끼 하피버스테이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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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